0. 몇 초 안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 nft 민팅 사이트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무것도 몰라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nft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ft 민팅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nft 만들기 강의 시리즈에 이어지는 영상이니 이전 내용은 이 재생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클레이튼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nft를 민팅하는 큰 흐름 중에 이미지와 json 데이터를 만들고 ipfs에 올려서 스마트 컨트랙 표준 코드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여기서 에어드랍을 통해서 nft를 발행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블록체인과 연결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직접 지갑에 연결해서 민팅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 코드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k-verge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제로 사용한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github에 올려두었는데요. k-verge 스마트 컨트랙에는 핵심적인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토큰 url 변경, 에어드랍 민트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고 화이트리스트 민트는 이거는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퍼블릭 민트 기능의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 함수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민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퍼블릭 민팅 코드는 메타콩즈 실타래를 성공시키신 이두이님이 만드신 검증된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제가 가져와서 조금 변형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드를 제공해주신 이두이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레이튼 온라인 개발 환경인 클레이튼 IDE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에는 솔리디티 파일을 만들어서 이 안에 제가 기터브에 올려놓은 K-버즈 스마트 컨트랙 여기에 플래튼 안에 있는 이 솔리디티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오른쪽에 복사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 코드에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되고 컨트롤 V 하면 전체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 찍을 때에 비해서 민팅할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숫자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코드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맥스 세일 어마운트 관련해서 이게 플러스 1이 더 붙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가장 최신 코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배포하는 것부터 해보면 솔리디티 파일을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게 되면 컴파일 단계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파일러 버전이 현재 0.8.7인데 이거를 0.5.17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EVM 버전도 연습용으로 배포할 때는 이스탄불 바오밥을 선택해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고요. 컴파일 아래쪽에 있는 이 클레이 아이콘을 눌러서 테스트 내신 바오밥이 선택된 것을 확인해주시고 지갑을 연결해줍니다. 지갑 추가는 플러스를 눌러서 키스토어를 연결해서 지갑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랙에서 KIP17 K-Verse 토큰을 선택하고 이름과 심볼을 정한 다음에 트랜잭을 누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면서 아래쪽에 스마트 컨트랙이 잘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포한 이 스마트 컨트랙을 다시 불러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해놓습니다.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방금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를 복사를 할 수 있고요. 이 주소를 이용해서 다시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새로 고침해서 클레이튼 IDE를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이거를 다시 버전을 잘 선택해주시고 컴파일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클레이 아이콘을 눌러서 아까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할 때 사용했던 계정과 다시 한번 연동하고 KIP17, K버즈 토큰 이거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or add address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 add addres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배포했던 스마트 컨트랙을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민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실행해야 되는 함수들을 알아보면 먼저 set of sa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퍼블릭 민팅을 할 건지 세부 정보 등록이 필요하고요. set public mint enabled 함수를 통해서 퍼블릭 민팅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민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함수를 실행한 사람에게 NFT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다 맞춰놓고 이 퍼블릭 민트 함수를 웹사이트와 연결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들어와서 지갑을 연결하고 퍼블릭 민트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퍼블릭 민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not rebuild URI나 token URI 관련한 설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oken URI 관련 설정이 다 되었다고 하면 퍼블릭 민팅을 위해서는 처음에 set of sale 함수를 이용해서 민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Ctrl F를 누르면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퍼블릭 민트 괄호 열고를 검색하시면 이 퍼블릭 민트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거기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t of sale은 여기 있는 인수들을 받아서 위쪽에 set of sale 함수가 있는데요. 이 인수들을 다 각각 변수들에 할당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아래쪽에 퍼블릭 민트에 사용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보겠습니다. new anti-bot interval 이거부터 설명드리면 이건 말 그대로 anti-bot, bot을 방지하는 interval,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require문에 사용이 되는데요. block number를 가지고 anti-bot interval을 더해줌으로써 마지막 호출된 block number에서 특정 간격 이상이 지났는지를 검사하는 듯 사용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에서 block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면 좋은데요.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block이 있고 이 block 안에 거래 내역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 block들은 특정 시간마다 하나씩 쌓여서 block 높이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clay swap 같은 사이트에서 오른쪽 위에 block 높이가 실시간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ayton blockchain 기준으로 block 하나가 생성되는데 평균 1초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즉 1초에 1씩 block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public mint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block number, block 높이 값을 message.sender가 이거를 실행한 사람인데요. 이 실행한 사람별로 이런 dictionary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특정 사람의 block number를 여기 저장하고 있을 테니 여기서 anti-bot interval 만큼 지났는지 이걸 실행한 시점의 block number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clayton blockchain에서 block은 1초에 한 번씩 생성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몇 초에 한 번씩 이 transaction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5 이렇게 잡으면 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5초 안에 이 함수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 require문에 걸려서 bot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bot은 자동으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이 public mint 함수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초 정도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없게 간격을 주게 되면 bot이 자동으로 무제한 요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5초가 지난 시점에서야 이 같은 함수를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new mint limit per block을 보면 말 그대로 block당 민팅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 함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여기 네 번째 require문처럼 쓰이는데요. public mint를 할 때는 몇 개를 민팅할 건지 개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개수가 mint limit per block보다 작을 경우에만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냥 민팅 개수를 1만 개 이렇게 해서 민팅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번의 트랜잭션에 모든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트랜잭션당 몇 개로 제한할 건지 mint limit per block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조코딩 클럽을 민팅할 때 사용했던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트랜잭션당 최대 수량이라고 세 개를 정해놨었는데 한 번 민팅을 요청할 때마다 최대 세 개까지만 요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당 최대 수량이 이 셋업 세일에서는 new mint limit per block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으로 설정을 하면 한 번 트랜잭션을 보낼 때마다 최대 세 개씩까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new mint limit per sale 변수는 마지막 requirement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 민팅에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nft 개수를 제한하는 변수입니다. balance of 하고 message sender를 넣으면 이 요청을 보낸 사람의 nft 양의 숫자를 가져오는데요. 그 숫자에 현재 요청량까지 더해서 이 값이 이 mint limit per sale 즉 한 사람이 이번 민팅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량보다 많게 되면 막는 requirement입니다. 이거를 100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이 퍼블릭 민팅을 진행할 동안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민팅을 해도 100개 이상은 보유할 수 없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으면 nft가 특정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new mint start block number 이거는 민팅 시작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 requirement에서 걸리게 되는데요. 현재 block number가 민팅 start block number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민팅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민팅 시작 block number는 블록체인에서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코딩 클럽 민팅을 할 때도 민팅 시작 block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block 이후에 시작되도록 만들어서 이 민팅 페이지를 미리 열어놔도 이 block이 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민팅해도 민팅을 막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clay swap 같은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block number를 보고 이게 1초에 하나씩 생성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몇 시에 민팅 할 건지를 생각을 해서 이 민팅 시작 block을 정해놓으면 이 민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이 block number를 보면서 특정 block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민팅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뭐 수강신청이나 티켓팅처럼 특정 시간에 열어놓는 기능을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block 개념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싶은 block을 이렇게 현재 시간을 복사해서 이런 콤마 같은 거는 다 빼고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에서 10초 뒤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84 하고 10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10초 지나고 나서는 이 block을 넘어가서 민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new mint index for sale 이거는 민팅 인덱스 몇 번 nft부터 시작할지를 정해주는 것인데요. 이 민팅 함수에서는 특정 주소에 몇 번 인덱스부터 민팅을 시작할 건지 이렇게 민팅 인덱스가 들어가고 이게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public minting은 100번 이후부터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민팅 인덱스를 100번으로 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public minting을 할 때 100번 인덱스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1번부터 쭉 이어서 민팅을 하고 싶다면 현재 이 스마트 컨트랙에 발행된 민팅 인덱스를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넣어주면 그냥 이어서 진행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쪽에 이 민팅 인포메이션 이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0100000이 뜨는데 여기서 이 민팅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이 setup sale에서 설정한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볼 수 있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민트 인덱스 for sale이라는 값이 처음에 컨스트럭터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부터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NFT 토큰 번호가 1번부터 발행이 되는데요. 그럼 현재 인덱스가 1번부터 발행이 시작되는 거니까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면 여기에 1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에어드랍으로 100개의 NFT를 미리 발행을 했다면 이 민트 인덱스가 101부터 시작하도록 설정이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101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현재 민팅 인포메이션을 불러와서 현재 민팅 인덱스를 보고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하면 NFT 토큰 번호가 끊김없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발행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번호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면 이 민팅 인덱스에 원하는 토큰 번호를 입력해서 그 토큰 번호부터 발행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ew max sale amount 이거는 전체 이 NFT 전체의 발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리카이어문의 max sale amount가 사용됩니다. 이 민팅 인덱스가 토큰의 번호인데 이게 1번부터 하나씩 발행할 때마다 계속 일식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NFT를 총 100개까지만 발행을 하고 싶다라고 개수 제한을 둔다면 이 민팅 인덱스가 1번부터 쭉쭉 발행되다가 100번까지 발행이 되면 그 이후에 add request count 즉 요청 개수를 더했을 때 이게 101번이 되면 101번째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max sale amount 이거는 총 원하는 발행량의 개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 인덱스가 101 그리고 여기도 100 더하기 1이어서 101로 같아지면 max amount를 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 발행이 안됩니다. 즉 max sale amount 여기에는 이 NFT 전체가 최고 몇 개까지 발행을 하고 싶은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개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NFT는 1번부터 1000번 토큰까지 총 1000개만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ew mint price 이거는 민팅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민팅 사이트에서 민팅 가격 25클레이 이렇게 정해놓는 민팅을 할 때 얼마에 민팅할 건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민팅 가격은 클레이 단위가 아니고 클레이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펩 단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즉 1클레이를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0이 18개가 붙은 100000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입력해야 이게 1클레이가 됩니다. 이걸 좀 입력하기 쉽도록 위쪽에 민트 프라이스 옆에 1클레이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놨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 new mint price에 붙여 넣으면 이게 펩 단위여서 이게 1클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민팅을 1클레이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입력을 완료했고요.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셋업 세일에 들어가는 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bot 방지 간격 두 번째는 트랜잭션당 최대 수량 세 번째는 1인당 최대 보유량 네 번째는 민팅 시작 블록 다섯 번째는 민팅을 시작할 토큰의 인덱스 여섯 번째는 민팅이 끝나는 토큰의 인덱스 일곱 번째는 민팅 가격을 펩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고 적절하게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한 다음에 트랜잭트를 누르게 되면 체크 표시가 뜨면서 우리가 설정한 이 변수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쪽에 내려가서 민팅 인포메이션 이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값들로 잘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민팅 인포메이션을 좀 더 정확히 보시려면 여기 민팅 인포메이션 함수를 찾아서 여기에 각각의 값들이 어떤 값인지 매칭을 해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셋업 세일 위쪽에 있는 셋 퍼블릭 민트 이네이블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루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트랜잭트를 누르면 퍼블릭 민트 이네이블드 값이 투르로 허용이 돼서 이제 퍼블릭 민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퍼블릭 민팅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이제 웹사이트와 연결해서 민팅을 하게끔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도 퍼블릭 민트 함수를 통해서 퍼블릭 민팅을 웹사이트가 아닌 이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 민트 함수는 이렇게 리케이스트 카운트 몇 개를 민팅할 건지 입력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민팅을 할 때 클레이를 내고 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클레이 내는 것을 입력하려면 위쪽에 여기 밸류 쪽에 보낼 클레이를 입력하고 트랜잭션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1클레이로 가격을 설정해놨으니까 단위를 클레이로 바꿔서 밸류를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1클레이를 보내겠다라는 것이 되고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퍼블릭 민트에 리케이스트 카운트를 1로 두면 한 개를 1클레이에 사는 게 되니까 정상 동작을 하겠죠. 여기서 트랜잭트를 누르면 민팅이 잘 돼서 체크 표시가 나왔고요.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걸 클릭해서 트랜잭션 해시 값을 복사하고 클레이튼 스코프에 우리는 테스트넷에서 했으니까 오른쪽 위에 메인넷 대신에 바오밥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이 트랜잭션 해시 값을 붙여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K버즈 NFT가 토큰 1번 값이 이 주소, 지금 요청한 사람 이 지갑의 주소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구현이 됐으니 이제 웹사이트에 연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민팅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베이스 코드는 GitHub에 올려두었으니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이 코드를 다운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GitHub 레포지토리로 들어오셔서 코드에 다운로드 집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다운받아 줍니다.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런 폴더가 나오게 되는데요.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Visual Studio 코드로 이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폴더를 이렇게 끌어놓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먼저 config.js 를 열어보시면 contract address,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를 넣는 곳이 있고요. abi application binary interface 라고 해서 블록체인과 통신할 때 필요한 json 형식의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contract 주소랑 abi를 여러분의 스마트 컨트랙에 맞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contract address는 Clayton IDE에서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의 오른쪽에 이 복사 버튼을 누르면 contract 주소가 복사가 돼서 이 주소를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bi는 기본적으로 같은 코드를 쓰신다면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코드에 수정을 하셨다면 Clayton IDE에 체크 표시된 컴파일러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abi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기존에 있는 abi를 지우고 이 abi에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onfig 설정은 완료됐고요. index.html 파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사이트 제목 그리고 이 사이트의 내용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템플릿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전 제 html css 강의를 참고하셔서 원하는 대로 사이트를 꾸미실 수 있고요. 단 이 코드를 활용하실 때는 여기 footer에 제가 조코딩 링크를 하나 남겨두었는데 코드를 열심히 만든 정성을 고려해서 조코딩 유튜브 링크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int script로 들어오시면 minting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와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인터넷에 배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배포는 nettrify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하실 텐데 잘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이전 제 웹사이트 디플로이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 nettrify.com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사이츠로 들어오셔서 사이츠 탭 아래에 이 네모 박스에 우리가 코드를 수정한 이 폴더를 끌어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디플로이가 완료되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minting 사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사이트 연결이 되면서 자동으로 카이카스 지갑이 있다면 이런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체크하고 연결을 누르시면 카이카스 지갑도 연결이 되고 지갑 연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갑 주소랑 남아있는 클레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nettrify에서 사이트 세팅을 누르시면 여기서 체인지 사이트 네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조코딩클럽.nettrify.app 이런 주소로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사이트 주소가 조코딩클럽.nettrify.app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코딩클럽처럼 별도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제 도메인 등록 강좌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도메인이 바뀌었으니 이게 한 번 더 뜨는데 다시 체크를 하고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 mintinginfo에서 현재 블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minting 시작 블록, minting 가격, 트랜잭션 단 최대 수량 이거는 코드에서 mint script에 여기 check status 함수 안쪽을 보시면 minting information 이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서 얻은 정보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콘솔 로그도 넣어놨는데요.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F12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콘솔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minting information 함수를 호출해서 나온 결과들이 쭉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Clayton IDE에서 이 setup sale을 통해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minting information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받는 정보 이거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정보가 호출이 돼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 중에 조각조각 나눠서 받아서 코드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inting information에 설정한 대로 이 정보들이 뜨게 되고요. 이 minting 정보도 여기서 받아와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사이트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html 코드를 하나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h1 태그를 이용해서 recording minting site라는 글씨를 추가하고 ctrl s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파일이 있는 이 폴더를 다시 nettrify로 오셔서 여기서 우리가 사이트를 올린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deploys 탭으로 들어가셔서 이 수정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끌어서 여기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정된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minting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연결을 눌러서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먼저 지갑을 연결할 때 이 카이카스 지갑이 현재 우리가 배포한 바오밥 테스트넷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minting 수량을 지정을 해 주시고 3개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minting된 양이랑 남은 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은 우리가 clayton id에서 이렇게 1개를 minting 했기 때문에 여기 수량이 1로 뜨는데 여기서 3개를 추가로 minting하면 4로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지 minting을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을 지정하고 minting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트랜잭션 확인 팝업이 뜨게 되고요. 이게 minting 가격이 1clay이고 3개를 minting 하니까 이게 3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minting에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서 minting이 성공이 됩니다. 상세 내역을 보시려면 이 my wallet 쪽에 지갑 주소가 있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클레이튼 스코프 사이트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바오밥 네트워크를 눌러서 테스트넷으로 접속하시고 지갑 주소로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minting한 트랜잭션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 해시를 눌러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3clay를 잘 보냈고 k-verse nft를 아까 1번은 처음에 클레이튼 아이디에서 minting 했으니 2번부터 2, 3, 4 순차적으로 토큰 아이디가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minting된 nft는 openc에서도 내 프로필의 프로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1, 2, 3, 4번 토큰의 nft가 잘 minting돼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minting 개수가 잘 반영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inting 기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 주소만 여러분의 sns, 디스코드, 트위터 같은 곳에 잘 공유를 하고 minting 시작 시간을 블로그로 잘 지정을 해서 공지를 한 다음에 이 사이트를 열게 되면 여러분들의 nft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minting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css만 잘 꾸며준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minting 사이트를 만들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minting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minting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에 클레이가 들어와서 쌓이게 될 텐데요. 이 컨트랙 주소를 복사해서 클레이튼 스코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4개의 nft가 나갔고 총 몇 클레이가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출금하려면 클레이튼 아이디에서 withdraw라는 함수를 실행하시게 되면 출금이 진행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출금 금액의 5%를 조코딩에게 기부하는 코드를 작성해두었으니 이 코드와 강의를 만든 정성을 생각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면 이 코드를 남겨주시고 아니면 이걸 지우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금한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출금 요청한 사람에게 보내져서 이 지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아닌 실제 메인넷에서 진행하실 때도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고 컴파일할 때 evm 버전을 cypress 배포하거나 불러올 때도 environment를 cypress로 설정을 하시면 실제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nft를 민팅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전체 과정에 대한 총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미지와 json 파일을 이용해서 ipfs라는 분산 저장에 등록했고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고 이 블록체인에서 토큰 URI 안에 이 ipfs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의 public mint 함수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갑을 연결하고 민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팅돼서 나온 nft는 오픈시에서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과정을 다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public minting도 진행을 해보시고 nft 프로젝트도 오픈시에 올려서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레피버드 nft는 오픈시에 의해서 강제 삭제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픈시에서 보실 수 없고요. 짭만 있으니까 혹시나 짭을 사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이제는 조코딩 클럽이라는 nft가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코딩 클럽 nft는 조코딩의 멤버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버즈라는 nft는 p2e 게임에 사용됩니다. 이 조코딩 클럽 nft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더 드리면 커뮤니티에도 공지 드린 것처럼 디스코드에서 vip 특별 채널 입장, 적극적인 질문 답변, vip 전용 이벤트 혜택이 제공되고요. 신규 프로젝트 에어드랍은 케이버즈 nft를 에어드랍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료 강의 연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조코딩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륙 같아서 우선순위가 밀려 못 올리고 있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실용적이고 유익하지만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난이도도 높은데 조회수가 딱 봐도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 화이트리스트의 등록 민팅 방법, 그리고 nft 인증하는 bot 이런 거 만드는 방법, 구글 애드센스 합격 방법, 애플 앱스토어 앱 출시 방법, 아니면 심화적인 이론 강의. 이런 강의들은 사실 굉장히 니즈가 강한 분들도 있지만 유튜브 생태계 특성상 조회수를 고려해보면 시청 대상이 딱 한정적이어서 조회수는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올리기 개륙 같은 강의들을 유튜브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서 강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멤버십 월 결제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 있도록 따로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 유튜브 월 결제뿐만 아니라 조코딩 클럽 nft를 스테이킹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상들을 보실 수 있도록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주 활용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K버즈는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팬시버드나 도저버드처럼 플래피버드 게임 기반으로 다양한 P2E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국적인 정서와 이미지를 입혀서 K버즈라는 플래피버드와 유사한 P2E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K버즈 nf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4월에는 실리콘밸리 일정이 있어서 5월 초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이 nft 프로젝트들은 이때는 큰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워서 5월, 6월 중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에 있을 조코딩 실리콘밸리 컨텐츠 그리고 nft 프로젝트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